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시작합니다 백세 장수시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행복해 인생이라고 했다. 제가 노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와 함께 놀면 혼자서도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타이머로 설정하고 10초 오면 됩니다. 삼각대에 장착하고 앞에 세워놓은 후 셔틀을 누른 상태에서 10초가 가기 전에 그 행동을 취하면 됩니다. 멋진 사진 한 장을 위하여 이렇게 띄고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사진 한 장 또 다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또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훌쩍 띄고 또 띕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돌아서서 또 띕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움과 행복만땅? 멋진 사진도 얻었습니다. 한 마리 새처럼 날고 싶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혼자 노는 방법이었습니다. 소소한 취미생활로 얻는 백세 행복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와 혼자 노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와 혼자 노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